옛날에 숙제 안 해오는 친구가 있어요. 보고 있나. 지. 지. 보고 있나. 그래. 칭찬하면 안 돼요. 저 춤춘단 말이에요. 칭찬하면. 숙제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숙제 안 해오면 저희가 벌칙을 소고기 빵. 그럼 제가 하면 숙제 검사는 끝난 거지. 선생님 사주진 않아. 계속 어려워질 거야.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. 아 진짜. 프로 앤 베기너 시즌 7. 엔드 워크 엔드 오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. 좋아. 살짝 앉았다 일어납니다. 아주 깔끔해요. 엔드 오버. 대충 하는데 콩이 좋고. 똑같아요. 처음에는 방식이. 180도 돌고.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엔드 워크. 180도 돌고 나머지 180도를 돌아서. 360도를 만드는 게 엔드 오버입니다. 숙제를 내줄 거예요. 잘할 것 같은데요. 잘할 것 같아. 답하고 바쁜데. 도움이 보고 하라고요. 살짝 몸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시선과 어깨를 먼저 돌려.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의 속도가 있는 게 좋아요. 살짝 목도 가다가. 살짝 앉았다 2 Export 1 엔드 오버는 조금 어려워요. 팁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구피로 이걸 돌렸어 자 돌렸습니다 앞발의 뒤꿈치 쪽 뒤꿈치를 보고 나서 이걸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뒤꿈치 봐야 돼 그렇지 한 번 더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? 손이야? 아 팔 아파 엉덩이 보다 놓치세요 너무 한 번에 돌리려고 그러면 방금 또 넘어져요 다시 다시 야야야야 천천히 천천히 어깨 아우 아 못하겠어 아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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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자리를 피해야겠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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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니 한 번에 돌려주잖아요 컵을 먹었어요 올라가는 어깨가 나사홍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방금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돌았어요 네 앞쪽 어깨 약간 밑으로 숙여서 돌려야 돼요 아 잘하시는데요? 아아 내가 쳤어 아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그만해요 끊어서 돌아도 돼요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지면 대단 부터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숙제는 한 번 정도 끊는 거를 끊어내야 돼요 네 열심히 연습해서 근데 헬멧도 삐뚤어지고 정신도 약간 이걸로 넘어질지 몰랐죠 신반홍 손괓이 가pen 자 아 어렵네요 Corey 너무 슬픈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봐 이런린 트기한 분이예요 ㅇㅋ 다음 시간에 꼭 숙제 검사해줘 철τ 소, 고, 기, 뚝불 뚝불 괜찮다 뚝불 어휴 쉬어 쉬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얼굴하고 보니 먼저 너 잘하고 있어 아까보다 더 해놨어 진짜? Nur 화이팅! 화이팅! 뭐야 저게 숙제 검사 한 번 할게요 넓은 곳으로 느낌이 좋지 않다 저 엉덩이 보드를 입었다고 했어요 스몰 사이즈 입어서 완전 코르세드 입은 기분이에요 엔드오버거는 괜찮은데? 괜찮았어 엔드오버 이제 엔드오버가 문제지 엔드오버? 내리막으로 나 끊어져야 돼요? 오빠야! 아아 아버지 괜찮았어x3 괜찮아x3 괜찮아 괜찮아 잘한다x2 숙제 평점은 9.3 입술 내려놨을 수 있는데 아 그럼 더 해야 돼x2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요? 그니까요 네 첫번째는 꼭 건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엔드워크랑 엔드오버는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공격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미루고 엄청 쉽지아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못 봤어 아냐 안해 다 건너 뛰어 건너 뛰어 그냥 기본기가 좀 충실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일줄만 한 번 다 해 앉았다가 일 vier 하면서 그렇지요 엄청 잘 했어요 고맙습니다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엔드버 엔드워크 기술은 많이 쓰는 기술 아니에요 초보자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두면 또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니까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어 진짜 몰래 연습하나봐 기대를 하시잖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어려운 기술로 어려운 기술로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보다 생리! 예배배!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오 너무 깔끔할게요 야 빨리 연습! 아우 더워 아우 더워